이 텀블러가 이게 뭐냐면요 이거 뭐 들어오네 불이 온도가 이렇게 체크되네 온도가 체크되는 텀블러인데 이게 헤라엄마 호해주는 그림이 있어요 괜찮아 잘 될거야 이러면서 헤라엄마가 호해줄게 이렇게 텀블러 이제 새로 출시될 거랍니다 그래서 출시용품 미리 얘기해달라고 힐링샵팀을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된 주제가 에너지 리딩 이에요 자 요거는 이름이 뭡니까 골드 칼사이트 골드 칼사이트인데 골드 칼사이트 예전에도 했었어요 근데 돌마다 조금씩 달라 그게 이상해 개체 차이가 있네요 크리스탈도 다 똑같은 종류데도 개체 차이 있어요 성격 비슷한 사람들도 각자 틀린 것처럼 자 이거 읽어봅니다 이건 치유력이 강해요 몸에 염증이 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좋아요 근데 그 염증 중에서도 장, 장쪽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장, 심장, 어우 되게 좋네 장하고 심장은 되게 다르네 그리고 보통 골드 칼사이트는 돈이 들어오게 하는데 얘는 단순히 돈이 들어오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부귀 부귀는 뭐냐면 좀 귀한 돈 많아도 졸부가 되면 뭐 약간 부귀 이런 느낌이에요 마음은 부귀 그래서 돈이 많아도 귀한 부자 졸부감이 그리고 이게 몸에 있는 염증 반응 같은 경우 수치를 좀 많이 빼주고 장하고 심장 쪽을 많이 빼주네요 정화력이 강해요 오우 너무 좋네요 뒷골에 수치가 뿜뿜 나가 아 좋습니다 너무 예쁘네 자 이거 골드 칼사이트 이것도 골드 칼사이트인데 색깔이 완전 다르네요 오 다르네요 이건 좀 더 진한 염증이에요 진한 염증이라 하면 이미 염증이 덩어리가 된 경우 암이라든가 종양 쪽이 좋은데 어디 걸 빼주나 봅시다 장, 대장, 소장, 암이나 종양 같은 쪽에 반응하네요 그리고 최장에도 반응하고 위장에도 반응해요 장, 위장, 최장 반응해요 염증 오우 이거 되게 세네요 훅 빼줘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그리고 이거는 돈을 부르는 힘보다는 돈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분쟁을 좀 가라앉혀요 돈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겨요 돈 많으면 아 또 당첨되면 막 사람들 와서 달라고 하잖아요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이 걸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막 쟁의가 생긴 사람들한테 좋아요 그런 어떤 분란 아주 심한 혼란한 탁기 같은 거를 정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막 자식끼리 유산 싸움이 나오고 소송 걸리고 막 이랬을 때 그런 막 혼란스러운 마음 같은 거 그런 것도 치유하고 돈으로 인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수치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종양이 있는 분이 사면 좋겠네 장과 위장, 최장 이쪽에 종양이 있고 암 덩어리가 있는 분들한테 좋습니다 엄청나게 수치를 내보네 덩어리의 수치가 콕콕 나가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름이 뭡니까 그린모나카이트에요 오 그린모나카이트 조그마한데 강력하군요 당뇨가 있는 분한테 좋은데요 당뇨가 있고 예를 들면 위장이 소화가 안 된다기보다는 위장이 음식물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 입이 짧고 잘 안 먹고 이런 애기들한테 좋고요 그리고 식복이 없는 사람한테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좋겠네 항상 집에 먹을 거 있을 때는 내가 나가 꼭 집에 맛대가리 없는 거 있으세요 저희 엄마가 저거 식복이 없다 그랬어요 저희 아빠의 월급날이 17일 아직도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13일이 생일이거든 그때쯤은 돈이 떨어져서 생일상을 못 차릴 지경이 돼요 우리는 항상 하루살이 가난한 했으니까 그래서 거의 미역국 간신히 먹거나 못 먹거나 이럴 정도로 제가 거의 생일상을 못 먹은 아기에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되게 이렇게 식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뭐 이렇게 고급을 먹어보지 않으니까 입이 아직도 촌스러워 고급을 못 먹어요 식복이 없는 아기한테도 이게 풍성한 식복을 의미해요 엄청 그리고 이제 그런 당뇨 당뇨가 뭐죠? 너무 못 살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야 못 살 땐 괜찮은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어떠냐 하면 그걸 인정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못해 그랬을 때 생긴 병이나 이게 먹는 거 되게 가늘염 그런 관련이 있고요 그걸 가지면 배는 안 골겠네 식복이 있는 놀이라 배는 안 골고 당뇨 때문에 이것저것 못 먹고 못 먹잖아 당뇨 때문에 제안받잖아 먹지마 이러는 거거든요 마음 안에서는 물론 이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료나 뭐 그런 의학을 갖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마음 안에서는 야 먹지마 네 주제에 너 이것만 먹어 너 거지지 이렇게 해서 못 먹게 먹으면 아프게 하는 거야 당뇨 식복이 있는 그래서 아 근데 사람은 식복이 최고예요 그쵸 잘 먹고 굶지 않으면 살아남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아주 큰 돈을 요구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분 그리고 이제 몸에 병 없이 이렇게 살고 싶다 특히 소화기 계통 소화기 계통을 아주 소화도 잘 되게 하고 복 받는 그런 식복이 있는 이건 위장과 장으로 만들어집니다 최장 당뇨에 좋아요 자 이도도 그렇고 자 이거는 이름이 블루루비, 카아나이트, 아스트로필라이트 아스트로필라이트 세 가지 돈이 섞여있어가지고 블루, 루비, 카아나이트, 아스트로필라이트 아스트로필라이트 내가 더러운 짓을 전혀 안 할 거야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좀 수치스럽고 더러운 꼴을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역해서 이렇게 거부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화하고 순순히 내 존재의 수치 더러움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밥 먹으면 똥 싸야 되죠 더럽다고 똥 안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병이 오듯이 이런 더러움을 잘 배출할 수 있게 인정해야 배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가 너무 심한 사람은 막 치질이 걸리고 화장실에 잘 못 가고 그래요 그거 왜 그래? 더러움을 잡고 있는 거야 너무 더럽다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배출이 안 되는 건데 마음 안에서 배출을 잘 시켜주는 그래서 툭하면 아우 더러워 더러워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도 역경을 잘 느끼고 자기 존재를 수치스럽다고 느끼고 더럽다고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는 분들 수치, 존재, 수치, 천사는 잘 안 되고 그리고 세상살이 하면서 자기 직업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조금 지저분한 면을 봐야 되거나 그런 쪽을 자꾸 접촉하면서 순수성을 잃어가는 분들은 여러분 연꽃이 필 때 더러움 속에서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피죠 그쵸? 자기가 순수성을 지킬 수 있어요 순수성을 지키는 방법은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 주는 거야 저렇게 더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걸 인정해 줄 때 자기는 순수성을 지킬 수 있죠 그런 노래예요 아주 어둠의 세계에 있는 야쿠자, 마피아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엄청 크네요 이거 뭐예요? 마오가니 흑여성이에요 마오가니 흑여성 이거 권력을 의미해요 엄청난 권력 되게 에너지가 세고 크잖아요 그쵸? 굉장히 큰 권력이에요 권한을 주는 능력이죠 그 사람한테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능력, 힘 실질적인 인간사회의 권력, 힘 그래서 이거는 정치인이라든가 권력을 가진 권력집단의 수장이 소용하면 좋고요 앞으로 권력적인 권력을 가지는 직업을 꿈꾸거나 그런 인물이 되고 싶어 어떤 힘을 가지고 싶어 실권 실권을 의미해요 허수아비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탐내도 좋아요 또는 권력에 대해서 너무 거부해 아우 그런 거 싫어 이런 아기들이 권력의 힘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수치를 주는 아기들은 그걸 또 처산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거는 웬만큼 에너지가 세지 않고서는 처벌해요 이 돌이 그래서 그게 힘이 세야 돼 여기서 권력이라 하면 꼭 무슨 어떤 어떤 조직의 무슨 직함을 가진 그런 권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파워로 의미하니까 인간 사회에서 그거를 사람을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이게 이게 실질적인 그 힘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당체장이라든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해서 딱 휘어잡아야 돼 직업이나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조직을 딱 장악해야 돼 이럴 때 필요합니다 그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딱 자면 엄청난 자신감으로 되게 자신감이 올라오고 무지막지한 힘을 구사할 것 같은 그런 힘이 올라오고 현실적인 힘이에요 근데 영적인 힘보다는 현실적인 힘 왕의 왕의 어떤 그런 권력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영적인 마음보다는 자 이거는 이거 뭐죠? 그린 루비 에피도트 그린 루비 에피도트 이거는 어 마음의 이상향 유토피아로 의미해요 제가 헤라이 유토피아 영체만 이렇게 올렸죠 갑분토크에 그것처럼 이게 유토피아를 자 보세요 꽃이 피어있고 지구가 이렇게 풀이 있고 초원이 있고 바다도 있고 색깔이 보세요 꽃 바다 초원 아주 아름다운 지상 낙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그 영롱하고 막 순수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땅에 대지에 발을 들인 이렇게 채도가 좀 약한 느낌 현실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현실의 이상향이 부축되는 그런 자기의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시키고 싶은 사람 그렇죠 헤라엄마 같은 사람이 지년도 좋겠네요 근데 이게 돈도 크잖아 크니까 이게 에너지가 좀 센 사람이 가지면 좋습니다 돌이 여러분 무조건 크다고 좋은게 아니구요 무조건 작다고 좋은게 아니고 에너지 밸런스가 맞아야 돼 내 그릇이 요만한데 돌이 이만해 퍽 쳐버리죠 엄청 힘들어요 소화가 안돼 또 내가 이만한데 에너지가 이렇게 돌이 조그마하면 안 맞죠 그렇죠 밸런스가 맞는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것도 꿈이 큰 사람 자기의 이상향이 실현시키고 싶은 이상향이 좀 큰 그래서 그걸 현실에 실현시키고 싶은 그런 분이 소유합니다 자 요거는요 특이하죠 요거 보세요 빛이 보이나요 보여요 황금빛이 보이고 여기 특이해요 검은 검은 약간 흑요석 같은데서 황금의 빛이 오라가 이렇게 막 나와요 뭐냐면 일종의 초능력으로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이 초능력도 막 여기서 막 오 공중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낸 공중 이런 초능력이 아니고 자기가 남들이 보기엔 제가 그걸 해낼 수가 없어 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는 거를 해낼 수 있는 초의적인 힘이 나오는 엄청난 집중력이 있는 초능력 초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은 보여지는 초능력은 약한 거죠 보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 딱 실현시킬 때 그게 진정한 도인이고 초능력인데 그 초능력을 의미하는 의미해요 근데 이도를 보면 무서운 분이 있을 거야 자기의 그 초염력 본래의 힘을 쓰는 걸 두려워하는 아기들 애고를 너무 붙잡고 있어서 애고가 아닌 본성의 힘을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 아기들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되게 좋아하는 아기들이 있어 그 아기들은 그런 초염력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고 호기심 있고 관심 있는 아기들은 그래요 그래서 아 나 지금 나한테 와 있는 본래의 명체의 힘을 쓰고 싶다 초능력을 갖고 싶다 어 그런 아기들은 한번 도전해 봐도 그리고 이 이 돌은 사이즈는 작은데 힘은 되게 세요 에너지는 그게 좋네요 너무 크지 않는데 에너지가 아주 세서 그거 블랙 루마이트 블랙 루마이트 블랙 루마이트 루마이트 요게 사실은 얘랑 조금 비슷해요 근데 이제 얘가 조금 더 더러운 쪽에 힘이 크다면 암흑가에 보스 같은 어떤 그게 크다면 요거는 조금 그거보단 약하지 하지만 이것도 순수성을 잃고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수치스러운 자기를 인정 못하는 조금 더럽혀지고 약간 물든 자기도 인정할 수 있게 긍정할 수 있게 존재의 수치를 청산해 주는 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의 사소한 존재의 수치를 청산하는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는 어떤 조직이나 권력 어떤 인간의 그런 암흑가를 보는 듯한 이거는 개인의 소소한 존재의 수치 청산 돌입니다 지저분하죠 그래서 얼핏 보면 뭐가 막 밥풀이 묻어있는 것 수치 때문에 자 요거는 요거는 뭡니까 그거는 라브라도라이트 라브라도라이트 파란 빛이 이렇게 나오죠 파란 빛이 자 이거는요 여러분 간에 좋아요 간에 딱 간에서 수치가 잘잘 나가네 간에 좋아요 오 간에 좋고 요거로 수치를 청산해 이 수치는 그리고 조금 일반적인 수치랑 달라요 약간 영적인 수치에요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내 힘의 한계 그러니까 내 존재가 행사하는 그 힘이 약해서 열등이라서 오는 그런 수치 약간 그런 수치에요 그래서 이거를 존귀함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치만이 아니라 존귀함이 같이 있어요 푸른빛이 번뜩이죠 그렇죠? 약간 비범함까지 같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존귀하지 못해서 수치스러워서 슬퍼하는 사람 뛰어나고 싶어하는 사람 약간 영웅 호구를 꿈꾸는 그런 사람 그런 수치를 청산한 둘이에요 그리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담즉 분비가 잘 안되고 간이 안 좋은 사람한테 좋네요 제가 이렇게 딱 대니까 소화가 막 되는 느낌이에요 담즉이 다 분비되고 소화되는 느낌에 굉장히 간이 편안해져요 간이 안 좋은 분한테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샀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가 뭐죠? 그린 아벤츄리 그린 아벤츄리 매우 축구 이거는 만년에 고귀야 그러니까 젊을 때는 빡세게 고생하다가 만년이 되니까 제가 잘 모르는거에요 만년이 되니까 활자가 펴는거야 응 활자가 펴서 고귀해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냥 행복하다는 느낌보다는 귀한 귀인이 된 거예요. 젊을 때는 엄청 고생하고 나한테 머슨살이도 하고 하녀도 하고 이러다가 늙음하기에는 굉장히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도 받고 심신의 안정도 취하고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벌고 권력 있고 막 크게 이게 아니라 아주 아주 이거야말로 신선의 모습이죠. 주위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면서 고요하게 사는 어떤 아주 만련의 고귀한 삶을 의미하는 돌이니까 연세가 좀 있고 품격이 있고 고귀함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옆에 사람한테 소중하게 대접받고 싶고 아주 편안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분한테는 참 좋아요. 근데 이것도 에너지를 쎄요. 도인이 사야 되겠죠. 돋다운 사람. 묵직해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마음의 온갖 번매가 있는데 그쵸? 굉장히.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편안해지네요. 모든 것에 갖춘 사람.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사람만의 사랑도 받고 인격도 둬야 돼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수치나 이런 게 좀 적고 그런 분이 소유하거나 또는 그런 삶을 꼽고는 늙음하기에 조금 도인으로 멋있게 신선처럼 살고 싶은 삶을 꼽고는 분이 소유하면 좋겠어요. 뭔가 상당히 초록색이지만 상큼하고 시원하고 이런 느낌이라는 건 무섭지 않아요. 약간 물견미도 그렇고 이거는 가식을 의미합니다. 날카롭게 찌르는 가식. 그 가식으로 사실은 가식도 두 종류죠. 가식을 떨어서 되게 사랑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편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니야 엄마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상대의 편안한 쪽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고통을 줘요. 첫째 자기한테. 가식 떨기 싫은데 가식 떨기 싫어. 근데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가식을 떨고 그래서 이 시퍼런 이 색깔이 수치를 의미해요. 절대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돼. 너무 수치스러워서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의 가식을 강력하게 청산해 주니까 자기 존재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한 행동을 인정을 못하고 가식을 떨 때는 이게 괜찮아요. 딱히 하면 에너지가 절절 나가. 가식적인 자기. 그런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해. 가식적인 자기를 그런 나를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수치스러워서. 못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나와 남을 쳐요. 힘들게 한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고 있구나. 너무 수치스러워서 인정을 못하구나. 남을 돕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뺏고 싶구나. 이거를 인정을 하잖아. 가식을. 그러면 그게 그 가식이 사실은 상대가 나를 편안하게 하고 긍정적인 우월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잘 못하는 분들은 그 가식의 수치를 뺄 때. 뭘 하면은 수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식의 수치를 빼니까 좋습니다. 보셨죠? 자 그리고 요. 요거는 뭐죠? 자수정이요. 자수정. 근데 자수정 중에서도 색깔이 좀 많이 투명하고 흐려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좀 달라요. 요거는 예를 들면 되게 순수성을 의미하는데 소녀성을 의미해요. 소녀성이 뭐냐면 약간 순수하고 아직 이렇게 여자가 되기 이전 단계에. 근데 여자는 여자야. 그리고 신비하지. 아직 여자가 되기 전에 순수한 새싹같은 그런. 그래서 처녀성. 순수성. 소녀성. 그리고 신비. 신비한. 그래서 신비한 뭐 어디에 사는 소녀? 예를 들어 뭐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순수한 그런 소녀라든가 이런 꽃많은 소녀. 순수한 소녀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분들 중에 또는 남자분들 중에 미소년 미소녀가 되고 싶은. 중년이어도 좋아요. 순수한 미소년 미소녀가 되고 싶은 분은 요거를 소유하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아주 아름답죠? 순수한. 그러면서 약간의 영적인 면이 있으니까 신비한 느낌이 나는. 그런 존재를 원하시고 그런 분은 소유하셔도. 이거 돌을 보면 그 존재가. 여러분 봐요. 왜 그런 존재가 되냐. 이 돌을 보면 여러분은 표현을 못할 분이야. 나는 잠재형식으로 얘를 보면서 그 마음을 보니까 그걸 표현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야. 그 마음을 느끼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자꾸 올라오죠? 올라오면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표현을 못할 분이야. 잠재형식이 열리지 않고 무의식이 완전히 열리고 잠재형식을 볼 수 없으니까. 저는 마음의 눈으로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를 보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사람마다 머리를 몰라도 그 마음이 올라올 테고 올라오면 그 존재가 동화될 거예요. 자, 이제 다 읽은 거죠? 네. 여러분 오늘 돌은 어땠어요? 좋아요. 좋아요. 상당히 근데 이번 돌은요. 아주 현실적인,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돌들을 많이 우리 아기들이 구매했네요. 점점 현실화시키고 있어요. 이 아기들이 이 돌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팔면서 팔고 그 돈이 들어오면 다시 또 돌을 사고 하면서 뭔가 현실적인 어떤 일을 주고받은 에너지가 현실의 에너지장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면서 현실화된, 시키는 돌을 사는데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그 돌을 보고 꿈을 꾸고 그래 저런 존재 좋지 하면서 현실화시킬 수 없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현실화시키는 돌을 갖게 되면 좀 더 현실적인 꿈에 가까이 가니까 긍정적인 거죠, 여러분? 자, 오늘 돌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돌은 원픽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고 어떤 애교가 제일 힘들어서 청산하고 싶으신가요? 자기와 맞는 돌을 소유해서 청산도 하시고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물러갑니다, 여러분!